세중그룹 세중브랜드에 이어 CXL 브랜드를 출시하여 토탈 로지스틱스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CNN 로더 스트랭 시스템 한국 라이센스 독점기업 리산드 세계 유수기업 프로젝트 물류수 홍콩 제38주로 공사 참여 등 CXL은 토탈 로지스틱스 업체로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CXL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CXL 바이오는 인류에 대한 공헌이라는 비전 아래 CXL이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오 물류 서비스입니다 CXL 바이오는 바이오 제품을 다룹니다 음식, 바이오 의약품 세포와 조직 생체 적합물질 바이오 디바이스 의료기기 바이오 코스메틱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CXL 바이오는 이러한 바이오 제품들을 위험 요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장, 운송, 보관 등 각 단계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Io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관 검역 등 국가별, 국제기구별 재반법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CXL 바이오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격 및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XL 바이오는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바이오 물류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연구원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바이오 제품들에 대한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CXL 바이오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이라는 비전을 갖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과 함께 소통하며 향후 제품 유통과 관련한 모든 물류 이슈에 대해 고객이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에 대한 공헌과 바이오 물류 산업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해 세중그룹이 길을 열겠습니다 케어 앤 라이프 CXL 바이오가 함께합니다